도르비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바드로 스토리 밀면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큰일나누네 그래도 밀긴 밀어야 되잖아 슬 아 이만 스킵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밀면 되니까 부캐는 공격에 토르비온 좋냐고요? 그냥 제가 좋잖아요 문 열어 간다 왜 어둡냐? 원래 밤에 밤 컨셉에 있었나 원래 이게? 영웅강로를 지펴라 망치를 꺼내라 저를 왜 안와 얘들 영웅강로를 지펴라 어디갔어 이거 아 진짜 저 증정기에 다 조져졌네 이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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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하는지 조금 씨감이 나는데요 but 연기도 tuo 야 여 Lei 윤 연기도 자세히 섰는구만! 소전이 그냥 있으면 끝이야! 트리빈!! 멘 좀 올려볼까!! 그리워넣기! 그냥 그리워넣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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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차례 수리해야 되니까 이거 한 대 맞으면 수리해줘야되요 원래 야 좋다 좋다 토리비는 좋은데? 토리비는 좋은데? 왜? 왜 안해? 토리비를 왜 안해? 얘들아 토리비를 다 밀었다 이거 진짜로 와 아아아아악 욱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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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 내 포탑 안돼 안돼 누구인가 내 포탑을 죽이는 사람 누구인가 ап이 또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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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다 앞으로 또 또다시 1번 으 수지 으아아아 헬프 헬프 뚝 뚝 아아아오 오오오오스 뚝 어 내꺼 아냐? 하하하하 뚝 따악! 뚜! 따악! 뚜! 따악! 뚜! 뚜! 따악! 자! 다시 꺼내 어 아파 아파 이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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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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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어이 괜찮은데? 딜량 어때? 1800? 져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? 지랄하지마 거짓말 거짓말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1800? 마지막! 뚝딱! 뚝딱! 안 돼 어디 갔지? 아아! 우스 우스! 워낙 업적 얻었다 무슨 업적 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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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강도적인 힘으로! 찬 opinions 창이 이 장면은 아납니다. 내 현실이야! 뚝..땅..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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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아악! 제발! 제발! 내 turn!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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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아!! 하하하하하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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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좋아.. 앞으로 나가도 되겠군 製셋inction 좋아 좋아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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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v great 내가 또 할 수 두번째 공이야 벌써 두두두두 뚝딱 여기서 용 안맞고 뚝딱할수있지 뚝 대장장이 그 자체 대장장이 그 자체 살아있다! 내꺼 살아있다 나이스 토르 비오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겼다 콧물 나와요 열심히 해서 딜량 3천으로 돼? 딜러 한 번만 더 하자 나 토로비온 재밌어졌어 토로비온 한 번 더 인정? 토로비온은 재미지네 토로비온은 제가 했을 때 분명 잘한 것 같은데 보탑 딜이 생각보다 약해졌나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플레이해서 왜 토로비온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다 자 가자 한 번 더 토로비온을 왜 안 하는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조합 지리는데 나 빼고 조합 좋고요 모이라 아나 솔저 오리사 토로비온 왜 덥냐 집이 오리사 토로비온 온라인 가르니 오 효진 공격 팩 지름길 좋다. 그쵸? 아 이거 아 저거 아 소전 아 소전 아니 소전 저 이스키 너무 아프다 진짜 가자 다시 아 근데 귀엽다 위에 중앙에 뜨는 것 이제 봤네 3시간만에 밀때는 미는 모션이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격돌 중앙에 있는 모션이잖아 안돼 아 이거 좀 사리면서 해야겠는데 아 좀 많이 센데 저 팀 다시 가볼게요 와 찍찍이 하네 버릴건 버려야돼 이게 포탑 빨리빨리 버려야돼 보니깐 와우 버릴건 버려 소전 1을 차라리 내 포탑에 없애는게 나을수도 있어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나을수도 나이스 뚝 딱 뚝 딱 뚝 뚝 딱 뚝 떼 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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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관리 완벽 나이스 소 modular 그니까 왜 이렇게 안전하지 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거였네 아까 우리팀 솔저도 반대 계속 있었던거니? 그게 서있던데 계속 공채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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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공챘습니다 공채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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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채 나우 땡 땡큐 뭐야 그거 했나 그 깼나 하얀게 오우 잠깐만요 자 뚝딱 뚝 딱 뚝 딱 어이 씨 너무 아픈데 아 진짜 큰일났네 마저 으 쪼짝 마이오 죽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따로 놀아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고고 뚝딱이 위험을 보여줘 왜 토르비온을 오버지2에선 하지 않을까요 뚝 딱 뚝 딱 뚝 나이스 한 명 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이오 가다 여기다 너 밀어라 내가 이거 해줄게 난 여기서 여기 오는 애들 다 공격해 봄 뭐해? 나이스 다다다 이거 다 부숴줘 아 이걸 부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와 부조아 아까비 조심하자 부조아 조심 와 이거 잠깐 큰일났다 돌아가야겠다 잠깐만 피존세우고 돌아서 가자 인정? 안오나? 오우씨! 와 저기서 소전이랑 온다고? 아 소전이랑? 안되겠다 뚝딱이는 이래서 안하나봅니다 뚝딱이 하지마 안되다 톨업이랑 비슷한 재질 마우스 영화다 아 근데 글적이는거 없어졌어 내 소중한 글적이였는데 아씨 글적이 없어진건 좀 아쉽긴 해 고맙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우리 소전암 아니야? 내가 할게. 야 예스 개사기야. 소전암. 아 진짜 소전암이 개사기 밸런스가 아직 배타여가지구. 안아파. 어우 저거 너무 아프고. 아 어쩔 수 없었다 이거. 어쩔 수 없었구요. 근데 오버워치2가 지금 베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라인이랑 이런 애들 좀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둠피랑 오리사 밸런스가 안맞아가지고 탱커는 오리사 둠피 아니면 호구됐구요. 그리고 공격은 소전이 너무 사기야 그냥. 그리고 이제 바보된거. 바보가 된 캐릭터가 좀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. 바로 아까 제가 안 토르비온. 바보가 됐어요. 완전 바보. 그리고 이제 힐러는 아나가 궁을 조금 채우기 힘들어졌다. 많이 힘들어져서 탱커가 한 명이랑. 그거 말고는 저는 밸런스적으로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았어. 오늘 처음 베타 해봤는데. 괜찮은데. 어쨌든 이건 제가 버티가... 감사합니다.